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뭘 살펴봤죠?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한번 되짚어보죠. 자 우선 태그라고 하는 문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태그를 통해서 제가 속성이라고 하는 문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걸로 문법 끝이라고 말씀드렸죠. 자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의 과장이 좀 있었다고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자 우리가 진짜 문법은 끝났어요. 그런데 그 태그들을 요렇게 저렇게 조합하면서 더 복잡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태그들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왜 중첩해서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그걸 그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요렇게 목록으로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. 그때 사용하는 태그는 list 태그입니다. 자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도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b.html이라는 파일을 모든 파일로 해서 저장 됐죠. 그리고 요렇게 화면에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 우선 저는 이미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저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어요. 여러분은 직접 치셔야 되겠죠. 자 요렇게 하고서 제가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리로드를 해보면 제가 입력한 요 텍스트들이 어떻게 될까요? 요렇게 한 줄로 쭉 표시가 됩니다. 왜냐하면 html은 이런 줄바꿈이 하나건 두개건 천개건 상관없이 무시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요것은 마치 이렇게 한 줄로 쭉 쓴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. 자 그럼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항목들을 리스트로 표현하려면 웹브라우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기호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겠죠. 어떤 태그를 통해서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li라는 태그입니다. 자 여러분도 저처럼 li라는 태그를 요렇게 각각의 항목들마다 li 태그로 요렇게 감싸줘 보세요.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li라는 태그로 인해서 각각의 항목들이 서로 분명히 시각적으로 구변되기에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바로 요것이 li라는 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자 그런데 요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태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 li 태그는 저 li 태그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런 정보를 넣고 싶다. 최진혁 최유빈 한이람 한이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수업의 수업 목록들을 표시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요걸 일단 li로 바꿔 볼게요 여러분도 바꾸시고 자 요렇게 하고 리로드 요 위쪽에 있는 항목들과 아래쪽에 있는 항목은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수업의 목록 밑에 있는 것은 수업의 참여자니까 자 그러면 항목의 성격이 다르다면 문서에 표시할 때 요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뭔가 둘을 떨어뜨려 놓거나 요런 식으로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엔터를 여러 번 친다고 해서 브라우저가 저렇게 줄바꿈을 한 것을 이해하나요 못하죠 왜냐 브라우저는 줄바꿈을 무시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각각의 서로 성격이 같은 항목들을 하나의 태그로 요렇게 묶어줍니다 요렇게 하면 요기 있는 li들이 ul이라는 태그에 묶인 거죠 마찬가지로 요기 밑에 있는 최진혁 최유빈 한일함 이 부분도 요렇게 ul 태그로 묶어주게 되면 요렇게 리스트가 하나의 ul 태그 안에 묶여있고 요 밑에 있는 네 개의 리스트가 또 하나의 또 다른 ul 태그의 맛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 효과가 있냐면 요렇게 그루핑을 해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ul 태그로 묶여있는 태그들끼리만 요렇게 서로 다른 ul 태그 안에 있는 태그들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한 건가요? 바로 그루핑이란 걸 한 겁니다 즉 li 태그가 단독으로 사용돼서는 이렇게 그루핑을 통해서 같은 성격끼리는 묶고 다른 성격과는 떨어뜨리는 것을 li 태그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ul이라고 하는 태그로 그루핑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태그라는 것은 그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존재할 수 있다 마치 ul 태그 안에 li 태그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태그를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?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하나요? 자 여기 있는 ul 태그가 뭐 이 li 태그가 ul 태그 밑에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안됩니다 이게 태그가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도록 여기에다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두 개 정도 세 개도 되고 백 개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개 정도 요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면 스페이스를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li가 그 위에 있는 ua 태그에 어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요런 걸 이제 가독성을 높인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항목들을 보면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위에 있는 것은 수업의 내용인데 이 수업의 내용들은 위에 있는 것부터 아래 있는 것 순으로 순차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순서가 있는 항목들이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참여자들은 순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어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순서가 있는 리스트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u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저장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ul로 묶여있는 li들은 li들은 숫자가 붙죠 올로 붙 자 헷갈렸네요 올로 붙어있는 ul 밑에 있는 li들은 숫자가 붙고 ul 밑에 있는 li들은 숫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태그의 이름들을 제가 뜻풀이를 해보면 li는 뭐 리스트의 약자겠죠 그쵸 여기 있는 ul은 뭐의 약자일까요 ul은 어 o r d e r order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ed가 붙어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ul은 뭘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o r d e r ed 리스트 순서가 있는 리스트인데 앞에 un이 붙습니다 un이 붙으면 unordered 리스트라고 해서 순서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list라는 아주 중요한 태그를 일단 배웠고 그리고 이 태그는 이 태그와 태그가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 해봅니다 이 daughters